유방암 자연치유법의 핵심은 암세포가 더는 성장할 수 없는 몸의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 몸에서 산소가 부족하고 또 영양이 부족하고 또 염증이 활성화되는 상태가 되면 이게 암줄기 세포가 만들어져서 암세포가 또 성장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그렇지 않은 몸의 환경으로 만드는 거죠.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몸에 쌓여있는 노폐물 독소를 제거하는 것입니다. 특히 혈관 청소를 해서 혈관에 쌓여있는 노폐물 독소를 제거해야 또 혈액순환이 잘 되겠죠. 두 번째는 순환을 개선하는 겁니다. 그래서 혈관을 확장시키는 방법은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산소와 영양소 공급이 잘 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고요. 세 번째는 산소를 많이 공급하는 거죠. 산소를 많이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산소 농도가 높은 자연생활을 숲에서 산에서 생활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. 그리고 유산소 운동을 매일 하고 또 단전호흡을 하면 폐활량이 늘어납니다. 그래서 우리가 마시는 산소량을 많이 늘려주는 거죠. 그 다음 네 번째는 또 이렇게 하더라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혈관이 수축이 돼요. 그래서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게 또 중요하겠습니다. 그래서 저희들은 명상이나 이안요법, 호흡법으로 스트레스를 완화하도록 하고요.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면역요법입니다. 면역세포가 활성화되어야 또 정식하는 암세포들을 파괴해서 또 암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면역을 증강시키는 생활관리와 또 면역 증강식품이 도움이 되겠습니다.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이제 또 암줄기 세포를 정상세포로 분화되도록 하는 그런 천연물들이 있습니다.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또 암을 더 유전자를 조절해서 암을 억제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은 이제 한마디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도록 해서 암을 자연치유하는 그런 방법들이 되겠습니다.